달군이 마라탕 먹고싶어? 오늘은 일단 일 마치고 마라탕을 포장해서 왔는데요 여기 오늘 처음 먹어봐요 근데 이거 서울 경기도쪽에서도 약간 유명하다고 하는데 라홍 마라탕입니다 이거 시켰어요 꽃빵인데 연유꽃빵 그래서 이걸 시켰거든요 룽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하고 맛있네요 분무짝 너무 퍼졌어요 왜이렇게 맛있어 왜이렇게 맛있어 술은 안먹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먹은건데 алист양고라탕이 너무 잘 못 Negro 잠시 밑에 말씀해주세요 오늘은 와이버에 기름을ack하게 하고 이곳은 마치고 와이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이 엄청 진해요 제가 맵기는 맵기는 1.5 2.5가 불닭맵기라고 해서 저는 신라면 맵기 정도 1.5를 했거든요 딱 좋은 것 같아요 1.5둘 1.5둘 3.5둘 3.5둘 4.5둘 5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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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고기가 있어야돼 고기말고 햄이라도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다른데 보다 그리고 용기가 깊어서 쭉 들어간 젓가락이 반이나 들어가네요 햄 맛있다 햄 찬물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엄마를 좋아해요 햄 찬물에 들어온 게 다 알아요 조금 정확히 생각해보는 줄 알았어요 하이 둘 중에 진한 3. 호로록 우유 2. 볶음 우유무양 4. Eg 3. 얘가 3분 5. 5. 떡이 많이 퍼졌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다음은 맛있는데 맛있는데 싱싱하고 더 맛있는데 후추가 진짜 맛있다 저 꽃빵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꽃빵 맛있겠다 근데 꽃빵이 탕구인가? 이거 술먹고 먹으면 이빵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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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이고 나 음 너무 맛있어 양이 많아? 왜 이렇게 양이 많죠? 엄마 혼자 먹었어? 응? 귀여워 양이 엄청 많네요 굳이 마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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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adjustment 달콤이 마라카 먹고싶어? 하나 둘 셋 이거보다 양이 조금 적은거 나왔으면 좋겠다 양이 진짜 많네요 좀 쉬다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우 오우 아 아파 엄마 뽀뽀도 안해주고 음UV 읏 음 음 음 이 어느 음 음 흐흐흐흐흐hr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길 양조장 낯인가 양uy 감사합니다.